다음은 한 주간 부산에 서 있을 각종 전시 행사를 소개합니다. 오늘은 동양과 서양의 조화를 통한 독특한 작품전과 한국 1세대 현대화 작가들의 작품전을 소개합니다. 문화산책 정세민 기자입니다. 청화 백자 한가운데 자리 잡은 용이 금방이라도 불기운을 뿜어내며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습니다. 백자의 바닥에 새겨진 미세한 균열과 구석구석 누렇게 변색된 부분까지 치밀하게 계산된 묘사가 사실감을 더해주고 있습니다. 마치 사진을 찍은 듯 생생하고 선명한 화면은 한지 위에 돌가루와 알료를 혼합해 붙인 작가 특유의 상감기법 효과입니다. 이 밖의 막사발과 달항아리, 분청사기 등의 작품을 통해 작가는 동양적인 화면의 바탕 위에 오브제의 표현을 빌려 동세양의 조화와 함께 초현실적인 세계를 그려내고 있습니다. 동네 아이들의 순박한 표정, 손이 시린 듯 소매 속에 감춘 두 손. 1958년 완성된 이 그림은 6.25 전쟁 직후 굶주리고 힘들었던 사회의 한 단면을 아이들의 어두운 표정을 통해 반영했습니다. 한국현대미술사의 출범을 이끌었던 작가들의 작품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. 전영림, 서진달, 권옥연 등 1960년대에서 80년대까지 주요 활동을 한 11명의 1세대 작가들입니다. 실제로 국내에서 거래 기록도 거의 없고요. 그 작품이 거래된 기록도 거의 없고 소장하고 있는 곳들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작품들 같은 경우를 만나실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어려운, 좀 귀한 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전쟁 직후의 상막한 풍경과 다소 투박한 표현 방식이지만 작품 구석구석에는 이 땅에서 서양화를 처음 받아들인 초기 작가들의 고뇌와 실험 정신이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정세민입니다. MBC 뉴스 정세민입니다.